지난 14일 첫 방영한 JTBC 한 장면시 JTBC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이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다. 지난 14일 오랜만에 시청자들 곁으로 돌아온 슈가맨이였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나마 변화 포인트를 집자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촬영 세트장과 박나래, 레드벨벳 조이로 대체된 여성 MC들 그리고 쇼맨이 아닌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슈가맨에게 집중한다는 정도다. 지난 시즌과 진행 포맷이 똑같았기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지난 시즌에서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던 구성이 한결 간결해진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슈가맨이 남긴 히트곡 리메이크 편곡을 담당한 작곡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역주행송에 공을 들이던 지난 시즌과 달리 시즌 2에서는 방송 말미 쇼맨의 무대만 등장하고 슈가맨에게 더 많은 무대를 할애했다. 슈가맨으로 등장한 가수보다 쇼맨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는 역주행송에 치중한 나머지 주객전도 뉘앙스가 강했던 지난 시즌의 최대 단점을 깔끔히 보완했다. 이런저런 붙임으로 대중들에게 잊힌 영턱스 클럽 지난 14일 첫 방영한 JTBC에 슈가맨으로 출연한 가수 이지연 씨 JTBC 시즌 2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인 만큼 이날 슈가맨으로 등장한 가수들도 특급이었다. 바라마 멈추어다오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등을 히트시키며 1980년대 청순 여신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지연과 1996년 데뷔하여 정, 못난이 컴플렉스, 파인 등 숱한 인기곡을 남긴 영턱스 클럽이 슈가맨으로 등장하여 청중평가단의 환호를 받았다. 기자는 1980년대 중반 출생이라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노래들과 별개로 가수 이지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내가 청소년기였던 시절 맹활약했던 영턱스 클럽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다. 지난 14일 방송에서 영턱스 클럽을 소개하는 유재석의 멘트처럼 그 당시 학교 장기자랑에서는 영턱스 클럽의 정을 따라주는 친구들이 유독 많았다. 지금은 아이돌의 전설로 불리는 H.O.T.와 같은 해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 초기만 해도 H.O.T.보다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녀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2001년 마지막으로 발표한 5집까지 승승장구하며 아이돌의 전설로 등극한 H.O.T.와 달리 영턱스 클럽은 8집까지 발표했지만 숱한 멤버 교체와 이런저런 부침으로 서서히 대중들에게 잊혔다. 영턱스 클럽이 남긴 히트곡의 무게를 고려해봤을 때 슈가맨이 아닌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다룰 스케일이 아닐까 싶지만 지난 시즌에는 영턱스 클럽 못지않게 199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이즈가 슈가맨으로 등장했다. 1년 6개월 전에 종용한 지난 시즌에서 노이즈, 김민우, 디바, 투투, Y2K, 녹색지대 등 많은 가수들이 슈가맨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할 만한 유명 옛 가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지은 영턱스 클럽이라는 소위 거물급을 내세우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를 높인 슈가맨이 제작진의 섭외도 인상적이다. 본방에 앞서 7일 방영한 를 통해 에서 보고 싶은 가수들을 소개한 제작진은 과거를 통해서 많은 슈가맨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은 미지의 슈가맨에게 목이 마르다면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에서 꼭 보고 싶은 가수 지난 14일 첫 방영한 JTBC에 슈가맨으로 출연한 영턱스 클럽 C JTBC 에 등장한 에서 보고 싶은 가수들에는 1997년 데뷔한 꽃미남 그룹 태사자도 있었다. 태사자는 데뷔 당시 김희선이 출연한 도뮤직 비디오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멤버들의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절도 있는 안무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결혼 이후 SBS 자기야 백년 손님 등과 같은 예능에 간간히 출연하는 박준석 외에 나머지 멤버들의 근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태사자는 도우에도 타임, 애심 등 유명한 곡이 적지 않지만 박준석 외에 멤버들의 소식을 듣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정한 슈가맨으로 부를 만하다. 이외에도 지난 시즌 청중평가단에오.